실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? 너 왜 나 안 붙잡아? 너한테 나 이미 그 정도 존재감도 없어진 거니? 나 왜 이렇게 죽을까? 어떡해? 강봉 준생 오셨다는데 들었나? 어? 뭐 하셩? 너 갔다 와도 되지? 응, 그럼 그냥 겁이 났어 욕심 그리고 선 넘다가 너까지 잃을까봐 뭐냐? 뭐냐, 너? 선은 중 내가 넘고 있는 중인데 눈치 못 챘냐? 본원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넌 나 안 붙잡고 싶다고? 응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? 그럼 뭐 네가 알려준 그거 그거 하지 뭐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까? 뭐 네 머릿속을 한 방에 미세 지키는 거 네 머릿속을 한 방에 미세 지키는 거 내가 알려준 거야? 응 리스야 내가 방법 다시 알려줘? 무슨 방법이야? 리스야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